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발포 스티로폴 인데 발포 우레탄 인데요 열을 가면 줄어드는가 지금 실험 해보고 있거든요 연기는 많이 나와 그런데 지금 그다지 그렇게 줄질 않아요 스티로폴 같으면 벌써 막 오그러졌을 건데 이거는 잘 안오그러져요 발포 우레탄이 이제 깡통에 들은거 놔뒀는데 지 혼자 오그러져 놓으니까 녹이 나면서 지 혼자 발포가 된 상황이에요 한통이 요만큼 발포된 건데 그걸 이제 줄여보려고 이렇게 열을 가니까 연기만 나고 연기만 나고 이게 안오그러져요 스티로폴은 벌써 많이 오그러졌을 건데 그래서 이제 발포 우레탄을 갖다가 화재 예방한다고 이런거 이제 단열자들이 많이 쓰지요 지금 이렇게 뜨거워도 그다지 뭐 이렇게 차도가 없어요 부피가 차도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발포 우레탄을 열풍기로 부피 줄여보려고 하는 건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스티로폴 같으면 벌써 많이 녹아서 오그러졌을 텐데 발포 우레탄은 그렇지 않아요 안오그러져요 하하 이렇군요 여러분한테 이제 발포 우레탄은 열풍기로 부피 축소가 안되고 물에 안 붙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실험 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